아 태조 선원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하하하 방장님 전화 아 역시 태조님이시라서 반갑습니다 네 선원부님 1번으로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종래님이 진시원 한담님 팬이세요 아 윤나경님 네 안녕하세요 6번 좋아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제가 하는 실방은 라이브로 하는 샤론이랑 사연 데이트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사연을 같이 낭독하고 함께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안에 베스트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는 그리고 또 서로 고민이 되는 그러한 사연들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그런 신청 또한 제보 같은 것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연을 좀 하나 더 준비했어요 사실은 평상시에는 한 4개만 준비했는데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목 설 차례상 주문은 절대 안 된다는 남편 이라는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설에는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시댁에 안 가려고 했어요 남편이 식구들도 없는데 빠지면 안 된다고 꼭 가야 된다고 해서요 그럼 이번엔 설 차례상을 주문하자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했어요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주문해도 갈까 말까 한데 남편의 표정과 말투 정말 웃기네요 고구마 한 박스 주문해서 설날에 군고구마 만들어 먹고 5일 동안 하고 싶은 거 맘껏 할 거예요 라고 사연을 주셨네요 네 우리 빌리초이님 네 운전 중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안전운전 하시고요 기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라디오 사연 방송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설 차례상 주문해서 하는 곳도 굉장히 많죠 다른 분들 댓글이 어떤지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첫 번째 베스트 댓글은 남편분한테 이것 좀 보여주세요 음 그럼 주문하지 말고 네가 차례 음식 만들던지 이렇게 아주 시크한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네요 두 번째 댓글은 자기들이 직접 안 하는 인간들이 꼭 사는 거 안 되고 쉬지도 말다고 그래 결혼하면 승모 얻는 줄 아나 봐 음 이런 댓글도 있었네요 세 번째 댓글은 아직도 조선시대에 사는 남편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가요 변화하면 변화하는 대로 지킬 건 지키고 버릴 건 버리고 해야죠 제일 중요한 건 얼굴도 못 본 조상님한테 제사 덜 신경 쓰는 것보다 옆에 있는 와이프의 건강이 더 중요하죠 그 남편한테 정 떨어지네요 이런 댓글 사연도 있었어요 또 다른 댓글은 근본 없는 집안이 차례는 꼬박꼬박 지내네 원래 진짜 양반가에서는 아픈 사람 차례 못 지내게 함 나쁜 기운 들어와서 부정 탄다고 참석도 못하게 함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셨어요 우리 소피아 이모님 나도 고구마 구워야겠다 이번에는 반대의견인 댓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모님 보고 싶은 건 누구나 다 그렇지 않아? 컨디션이 좋아야 겨우 모시고 갈 수 있는 거야? 차례 음식 시킬까 말까는 왜 남편이랑 상의해? 시엄마랑 얘기해 정말 키보드 칠 힘도 없으면 시엄마도 이해해 주실 거야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지만 남편 눈에 당신은 그만큼은 아닌 것 같아 앞뒤 사종도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런 넋돌이는 좀 아닌 것 같아 너의 다른 문제에 대한 핑계가 아닐까? 네 부모도 중요하다면 남의 부모도 존중해 봐 기억해 명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 1년에 한두 번인 것을 있을 때 잘해 없으면 못하니까 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셨네요 우리 낙향기님 엄마야 남편들 무쇼 무쇼 근데 이제 여기 댓글 다신 분들이 다들 반말로 댓글을 다셔서 저도 그냥 그대로 읽어드렸고요 여러분들은 시골 명절 때 내려가세요? 요번 명절 때? 아 우리 김선비님은 평생 이 자리입니다 아 그러세요? 어디 안 움직이시고? 아 그러시구나 네 아 장남이세요 그러면 가족들이 올라오겠네요 그쵸? 그러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금 설날 때 COVID-19 준비 어떻게 하는지 아직 정식적인 발표 안 나왔죠? 지금 걱정이긴 해요 오메크론 때문에 전국이 다 퍼질 것 같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동남아시아 옴역 설 지내는 모든 나라들이 다들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번 설날 때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안전 운행하시고 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기 위한 클래식